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장기업 이슈 따라잡기의 김종현입니다. 오늘은 포스코케미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도 좋고요, 수급도 좋고, 이슈도 전반적으로 좋은 양상인데요. 우리는 한 5개월 전, 이 시간은 아닙니다만 최영호 박사님과 함께 경토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경제토크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 왜 포스코케미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미리 언급했습니다. 그 위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도 여전히 투자할 시점인지, 현재는 경계감을 가져야 할 시점인지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실적이죠. 3분기 실적이 좋았고, 문제는 3분기 실적이 아니고 알아서 고객사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2022년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거다. 그런데 이것도 상향될 가능성도 있고요. 4분기에 약간 꺾인다고는 하지만 일단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죠? 크게 늘죠? 크게 늘죠? 이런 형태의 실적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것은 에너지 소재 비중이 크게 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올해 지금 한 40%, 내년에 60%, 그 다음에 거의 80%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재 쪽의 매출이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70%군요. 2024년 기준으로 한 70% 육박하는, 그 다음에 2023년 기준으로는 절반에 육박하는 매출 비중과 이익 비중을 가져가면서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지 회사로 거듭났고 거듭난 가운데 이제는 매출과 이익이 터지는 지점이다 라는 것이 이 종목 주가 강세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일감을 구하러 영업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기죠. 알아서 찾아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5개월 전에 저희가 이 종목을 강조 드릴 때 언급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IRA라고 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법안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바는 2차 전지 쪽에서 딱 두 가지죠. 미국이 중국과 떨어질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전체 밸류체인의 앞단부터 뒷단까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제일 유리한데 그러려면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뭔가 확실한 뒷배가 있는 기업이 좋겠다. 그래서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을 여러 번 강조 드렸었고요. 실제로 포스코그룹이 이 앞단에서부터 뒷단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뒷단을 누가 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이 하고 있고요. 앞단은 포스코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운반이나 채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포스코에너지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터와 에너지가 하고 있다 보니 포스코그룹이 이와 관련된 산업들을 다 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운송이라든지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2차 전지 쪽으로서의 방향성을 뚫었다라는 것 자체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그룹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부한 현금, 양호한 재무구조로 인해서 투자의 여력도 있다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일감이 알아서 쌓이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그 흐름들을 살펴보면 캐나다에 지금 투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무와 관련된 투자가 계속하고 있는 양상이고 인조 흑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 곳곳에 여러 가지 공장들 천연 흑연, 전구채, 양극재, 추가 증산, 이미 이익이 나고 있는 음극재 그 다음에 중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는 전구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미국에 우리가 물품을 생산할 때 이런 원재료들을 어디서 생산했느냐, 원료는 어디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앞단부터 뒷단까지 다 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에 우리는 가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에코프로비엔보다, LNF보다 포스코케미칼과 엘지화학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최근 엘지화학은 다른 이슈로 주가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이상한 게 투자는 앞으로 점점 더 늘려야 되는 상황 시장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전구채와 양극재에 대한 투자도 무한대로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 2022년에 비해서 2030년에 보면 한 4배가량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규모의 경제도 있을 거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 양상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투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침없이 이 뭐 어때? 시장에 성장할 건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냉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말씀드릴 때도 밸류가 그렇게 싸진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적어도 2024년까지 이 회사의 프리캐시플로우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프리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영업평금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 이상으로 투자나 재무활동으로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투자 아까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투자가 할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무 상황에서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죠? 돈은 계속 빌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뭐 제로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계속 높은 금리가 의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투자비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거보다는 높은 비용이 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 회사의 프리캐시플로우는 2025년 정도가 돼야 플러스로 반전된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죠. 투자는 무한대로 늘어나고 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과연 이 회사의 밸류를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너무 성장그림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니냐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이 종목의 밸류 뭐 이게 12개월 포워딩이니까 지금은 당연히 더 높을 겁니다. 12개월 뒤로 밀어서 뒤에 있는 실적을 앞으로 당겨서 포워딩해서 보니까 현재 지금 PB 관점에서는 뭐 5배가 넘는 그 다음에 PE 관점에서는 지금 60배에 육박하는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개월 전에는 뭐 주가가 싸고 지금 많이 올라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존재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다른 종목분들보다는 투자 여력도 있고 계열사의 협조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게 봤고 강력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이 가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주저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요? 당연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들고 있는 물량이요? 반등할 때마다 계속 줄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니까 함부로 우리가 고점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적극적으로 조금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리스크에도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정말로 아까 봤던 이런 악재 요소들 적어도 2024년까지 프리캐시플로어가 마이너스라고 봤는데 돈을 너무 잘 벌어서 한 2023년, 2024년부터 프리캐시플로어가 빠르게 뭐 흑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부채도 안 늘려도 된다. 이렇게 보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미리 생각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만 너무 빨리 반영된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한번 스탑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돈을 못 버는데 투자로는 많이 쓰고 외부에서 돈을 계속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포스코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모기업 아시다시피 3분기 실적이 크게 상처가 났죠. 4분기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내년 1분기부터는 회복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철강 경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포스코 케미칼의 향후 조달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밸리에이션 위치에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고점은 모르니까 분할 매도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보수적으로 나는 매도도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 종목의 추세를 만들어두고 그 추세를 이탈할 때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려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미리 좀 움직여야 나중에 추세가 무너질 때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장기업의식 따라잡기의 김종현이었습니다.